음오오오오 음오오오 음오오오 Yeah Everybody let's go Woo Oh yes 음오오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음오오오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쳐서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게 없는 오늘 너 때문에 달아오른 오늘 이 좋아 음오오 Yeah 첫 번째 플랜 감탄사 그동안에 찾아 헤맨 남자 음오오 예스만은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이렇게 이럴 말했던 것 같아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오오오 너무 떨리는 초침 스탠바이 큐 시간 되면 차 안전할래요 Yes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오오오 예스 음오오오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오 예스 음오오오 예스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본능을 따르겠어 날 감추지 않겠어 오늘날 먼저 다가가 걸음은 도도하게 말투는 애교있게 날 보면 눈빛은 오오 네 예스 음오오 네 네 네 네 네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 목소리도 눈웃음도 네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널 보면 난 넌 둘이서 oh yeah 뚜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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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뜨거워지는 네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운 여자가 걸어왔대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 건지 아님 친군 건지 뜨거워 언니 내년에 몇 살이에요? 스무살 거짓말 유한 스무살 초 행복하세요 와우 너의 모든 게 머리 붙여봐 이 끝까지 다 오 예스